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연습 한바탕 한 다음에 배운 다음에 또 북치면서 연습 보고 우리 제니님도 아까 오십시오 아따 멋있어 가십시다 가십시다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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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zi 너는 죽어어어 안척정산에 الق드洲 Unsure 너는 죽어서 아이가 까문 바람 들올구나 우리 Faith 안녕 내의 나의 헤헤헤헤 두견이 울음 다 두둥가 실실로 울러라 나는 죽어가 푸른 푸른 봄배 죽어되거라 나는 죽어 죽어서 아이가 아이가 밤이 슬 될 거나 헤헤헤 두견이 울음 온다 두둥가 실실로 울러라 나는 죽어 죽어서 아이가 아이가 볼라비 될 거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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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견이 울음 온다 두둥가 실실로 울러라 여여 밭가에 섬섬 섬섬 뽕나무 심어라 아버지 어머니 병어주고 나오까 미푼 명타 이 아드야 에헤야 에헤헤 두 겨우니 울어문다 두둥가 실실 너울러라 상주 상주 모심께 참 잘한 단계 목이 구성져 하하하하 상주 시작 상주 함창 공갈뽀세 연밥 따는 초크라가 연밥 주울밥 내 따 주마 우리 부모 성교 주소 문어 야 대전복 손에 들고 오 친구 집으로 놀러 가니 친구야 아버님 간 곳 없고 조각 조각 배만 놀아 난다 능청 능청 저 비록 끝에 신우 신우 올케 마주 간져 나도야 죽어 후생 하며 은 당군 번져 섬 섬길 이 배미 저 배미 다시 먹더니 이 또한 배미가 나 먹구나 지가야 무슨 반달이냐 주생 다리 반달이지 고초 당초 맵다 해도 어찌 지 맵다 지집 사리만 못하더라 나도야 죽어 후생 하면 지집 사리는 안 얼라네 지집 잘 들으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진두아리랑이 진두아리랑이 몇 페지여요 43 진두아리랑 다음에 이제 남원산성 다음에 성지풀이 거꾸로 간게 우리는 성남진이 아니라 진성나무로 우리는 배운게 진두아리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났네 고등경 세제 헌벤 고고고 겐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 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랑 났네 났네 청천 하늘은 잔별 전 Zhu 도 많고 우리 있네 가슴속엔 희망도 많다 아리랑 사랑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만나니 반가우구나 이별을 오이해 이별이 되려거든 왜 만났던가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약산 동대 진달래 꽃은 만송이만 피어도 모두 따라 핀다 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춥냐 덥냐 내 품 안으로 들어라 내게가 높고 낮거든 내 팔을 피어라 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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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가 났네 해당와 한 송이 와자자자지 큰 꽃 곧 꼭 우리님 머리 위에다 꽂아 놔줄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지어다 버느냐 만하군 전봉 내려 굽어보니 백사지로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왜 왔던가 왜 왔던가 울거나 갈 길을 내가 왜 왔던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반경 장파에 둥둥은 둥든 배 어리여 자 어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너를 보고 나를 보아라 내가 너 따라 살것냐 눈에 안 보인다 눈에 안 보인다 눈에 안 보이는 정 때문에 내가 너 따라 산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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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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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진두와리랑 한 150개 된다고 하세요? 더 된다고 외전들이 있어 나서 외전이 있어서 500개 있다 뭐 내 아는 사람은 상한 것만 가사만 다 해요 이야 아직 음담패설 같은 이게 음담패설 그게 시아버지 뭐 똥똥이 뭐 이런 거 또 뭐 오강 엎은 거 뭐 너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나아 무슨 내 딱딱 부리는 멋을 저기 딱딱구리 그 본연에 그걸 하는데 나무를 잘 뚫으니까 우리집에 저 저 왼수는 있는 있어도 잘 못 찾는다 이거지 없는 이 나무구멍을 팡 뚫는데 딱딱구리는 그렇게 이제 본연에 근데 요 우리집에 저 왼수는 본연에 다 다 자리하고 있는데도 못 찾는다 아무도 찻도 못한다 이거요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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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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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설정일 수가 있을까 그럼요 그렇지요 술자리 그냥 뒤범벅 됐을 때 어느 것이지 맨정신에 어떻게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점잔지 아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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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십은 괜찮아요 멤버십은 근데 이제 어디가서 그렇게 해버리면 대번에 찍혀 일종의 낙인처럼 아이 젓 못 찾는구나 그렇지 와이담쟁이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런 것은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있을 적에잉 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병전에다가 안 씻고 별전 별책부로 별책부로 네 그건 별책부로 네 그건 안해줘요 이런 걸 제가 했던 아까 그런 걸 보편적으로 많이 불러요 그 본래 본래에 올라가 있는 그게 참 소중하고 저도 신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걸 하면은 욕도 안 먹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부르니까 그리고 이제 외전은 심심함은 한 몇 개만 발췌해가지고 위워서 하셔요 가사 갖고 오시면 누구든지 음담배설도 괜찮습니다 가져오시면 몇 개는 제가 해드릴게요 전부 다 아니 이거는 전부 다 그냥 평으로 내거나 그 다음에 드러내거나 그 둘밖에 없어요 패턴 있어 그러니까 평으로 뭐 이렇게 만약에 문인경 만난일 반가운하 왜완 이렇게 평으로 내고 그 다음에 들어서 내 청천 하늘이 노다 가세 약산 통 대 그 다음에 만인경 자욱빠이 그런 식으로 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좀 틀리지 춥냐 가가던냐 이거는 저기 문경도 아니고 만경 이것도 아니고 춥냐 가가던냐 내 품 안으로 들어 그러라 배기가 높고 낮거든 내 파그를 비어라 이런 것 같은 유니크한 거 좀 가라기 그런 것만 따로 저기하지 나머지는 다 거기다 얹어 불러면 돼 거기다 얹어 불러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이게 유니크하다고 줌야 거듭냐 요런 것도 하나의 패턴으로 쓸 수가 있어 만약에 그런 가사 형식 그런 가사 형식으로 된 것은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야 갖다 붙여서 그리고 세 가락에다가 얹히면 안 될 것이 없어 뭐든지 입에 꼭 가사만 200개 있는 거야 그냥 가사만 곡은 3개밖에 없고 가사만 200개 있어 그러니까 거기다 얹어 불러 그냥 오만딱쟁이 다 시조도 그렇잖아요 시조 한국 알면은 평시조 한국 알면은 오만딱쟁이 다 거기다 알 수 있은게 아이고 우리 부원장님이 오시네 어서 오시오 아이고 안녕하세요 많이 뵙더군요 뉴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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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 뉴욕에서 오신 설정구 하시는 거로 예 비지터 대구보다 훨씬 먼저서 오셨네 그쵸 대팽양을 건너 오셨지라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달나라에서 온다고 달나라에서 갓토끼를 찍다가 갓토끼 찍다가 개수나무가 못 넣어드리고 왔는데 개수나무가 진짜 이쁘더라구요 그쵸 봤어요 봤는데 진짜 이파리가 너무 예쁘지 너무너무 이뻐서 그래서 저 동화에 이런 나무가 실렸구나 이쁘죠 그렇군요 남원산성 들어갈게요 남몬산성 올라가 시작 남몬산성 올라가 이왕 운전 바라보니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람에 떴다 봐라 저중 달새 석양은 늘어져 갈매기 울고 능수 버들가지 휘누러진대 내 꽤꼬리는 짝을 지어 이 산으로 가면 께꼬리 수레로 흠흠흠 어허야 어허야 하디 어허가 둥가 허허 둥가 둥가 내 사랑 이렇구나 묵양 목석 짝 없다고 집안 야단 이랬는디 세버서 흔신고 속없이 못들어 또 내 집에 왔남 어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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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디 이어허 어허 도 공가 없음 가 허가 남강 건너가 이 친구 저 친구 다정한 내 친구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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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전화 그 건지 네가 내 사랑이지 오예 어디 여가 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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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로구나 앞집 큰 애기 집을 가는디 속없는 초청각 생병났다더라 오예 어디 여가 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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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로구나 사랑 거짓말 옛날 사랑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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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끝에 내리라고 사랑 거짓말 거짓말 두 번째는 옛날 사랑도 거짓말 사랑 거짓말 옛날 사랑도 거짓말 꿈에 와서 보인다는 것도 그것도 또한 거짓말 어둠과 어둠과 풍간의 사랑이로구나 5절 하실 수 있겄지라잉? 6절은 없는가요? 6절? 공식으로 나와있는 것은 5절까지밖에 없더 사람 거짓말을 다른 민요책에는 안 나온 것도 많네 이제 성지풀이 에란반수 시작 에란반수 에라 대신야 에란반수 에라 대신 이로구나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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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 봅시다 아가씨 놀지는 못하리라 이댁성주는 화가성주 첫집성주는 초가성주 한대관의 공택성주 은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정천에 은길어가 니가 어디로 행하느냐 수상으로 행하느냐 수상으로 행하느냐 동정으로 행하느냐 수상 동정 어디다 두고 여관 한등에 잠 못 일어나 에란반수 에라 대신야 대화 연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더jest 되어 vontade 지민서 resource lassen ave 못 걸어라 전 저어 해놓음 놀고 Tou 그들이 몇몇이며 절대 가인이 계획이냐 우락 중부하는 미백년소년의 웅락이 편시춘 아니 놀고 무엇들이 한송정 소를 베어 저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을 띄워놓고 수리명 간주만이 싫어 술렁속에 뛰어라 강릉경포대로 가자 해라 한 반수 해라가 대신이야 대활견으로 설설이 나리소서 강릉경포로 3절까지밖에 안했구나 아 그 다음에 이제 사철가를 했지요 배우고 있지 네 교수님 편사님 1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